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큰 문제는 전산 조작을 통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투표관리관의 인쇄도장을 사용해서 위조투표지를 원하는 것만큼 제조해서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것이 이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한 중순까지 국민의힘의 공정선거특별위원회에서 선거관리비원회로 하여금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가져오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대응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투표관리관 도장도 나눠주지만 이렇게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서버에 올려놓고 원하는 데서 다 다운로드를 받아 이러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문제는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여러분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 위조투표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그런 현안 이슈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는 위조투표지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대규모로 시행을 안 했지만 상당히 많이 그동안 해온 겁니다. 유령 사전 투표자수를 만들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장하는 데 사용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20년도 4.15 총선에 파주월이라든지 그다음에 영등포월 이런 데 대해서 원고 측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시해서 받아보니까 100세 넘고 가보경정 때 여러분들 출생하신 분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박주연 변호사가 최근에 올린 이 핵심 내용은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사전투표가 끝나고 4박 5일 사이에 쑤셔널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표소 현장에 쑤셔널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쑤셔넣는지를 확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가 투표용지를 교부한 숫자하고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 개수가 다른 겁니다. 그 내용을 박주연 변호사가 공개한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일산동구 투표용지 교부수 2276표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 개수 2776표 500표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서 투입했습니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공개한 겁니다. 현장에서 투표지를 교부를 했는데 2276장을 교부를 한 겁니다. 교부된 투표용지 수입니다. 그런데 투표함에서 나온 것은 2776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선거입니다. 경기도지사선거는 김동영 씨가 당선됐지만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얼마 되지 않아 치러지는 선거였기 때문에 김은혜 후보한테서 5%를 훔쳤습니다. 김은혜 후보의 사전투표 덕불수 100장 5장을 훔쳐가지고 김동영 후보와 함께 넘겼고 일부 지역에는 10%입니다. 일부 지역에 이 일산 동구는 10%를 훔쳤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강용석 변호사는 무소속을 출마했는데 100장당 50장 50% 조작값 50%를 적용하여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한 거죠. 어떻든 여기 보시게 되면 선거인 명부의 2776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선거인 명부에 기록된 숫자 치고는 투표용자가 너무 많이 교부가 된 겁니다. 선거인 수보다 많아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여러분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딱 투표하면서 나온 투표지 개수가 2776표입니다. 선거인 수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선거인 수에 기록된 투표자들 100%가 여러분들 투표를 한 겁니다. 이거는 100% 조작인 겁니다. 500표를 만들어서 어디서 투입한 겁니다. 어디서 투입했냐 이야기죠. 사전 투표가 끝나고 4박 5일 사이에서 투입했냐 아니면 현장에 투입했냐 그것은 특정 지칭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투표용지가 2276표를 교부해 가지고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투표함 속에서 나온 것은 2776표고 그 2776표가 선거인 수하고 동일한 겁니다. 얘는 완전히 미친 짓인 겁니다. 선거인 수에 기록된 100%가 여러분들 투표를 한 겁니다. 이게 조작을 한 거죠. 표를 만들어서 쑤셔 넣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선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기도지사 선거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결과가 이렇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특히 경기도지사에서 일산이동은 김동령이 1373표 김은혜가 1356표를 받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져 조사를 해보게 되면 득표수 조작에 사용된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김은혜는 10%를 빼앗겼습니다. 강용석은 50%를 빼앗겼고 황순식은 5%를 빼앗긴 겁니다. 100장당 10장 100장당 5장 100장당 50장을 빼앗긴 겁니다. 표수는 135.60이니까 136표를 전산적으로 이동시킨 겁니다. 그리고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주력부대가 전산조작을 통해 여러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일산이동에서는 김은혜가 136표를 도덕질당한 것으로 전산상으로 나옵니다. 강용석은 7표 황순식은 1표를 훔쳐가지고 마이너 처리하고 나머지를 풀러 처리한 겁니다. 이렇게 전산조작이 이루어지고 그거하고 별도로 이렇게 여러분들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개의 여러분 가장 밑에 큰 기반이 먼 거 하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투표관리관 내 인쇄 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일어난 그런 선거결과고 그 결과를 전부를 보시려면 이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도덕질당한 표수입니다. 김은혜 황순식 강용석이 관내 사전투표와 우편투표와 거소투표에서 몇 표씩을 도덕질당했는지 그 여러분들 일산이동을 하단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산이동을 보시게 되면 김은혜는 136표 황순식은 반올림에서 1표 강용석은 7표를 도덕질당했는데 김동령은 원래는 1230표를 받았습니다. 일산이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그런데 136표를 더해줘가지고 1373표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선관위가 조작해서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선관위가 조작해서 발표한 것이고 이거를 여러분들 조사해가지고 득표수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내가 진짜를 구한 것이 이건 겁니다. 김은혜는 여러분들 원래는 일산이동에서 1492표를 받았는데 136표를 빼앗겨가지고 1356표를 받은 것으로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를 한 겁니다. 선관위가 모두 다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한 것이고 그 자료가 지금 선관위 홈페이지에 다 올라있는 겁니다. 그거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 여러분들 분석을 하게 되면 득표수를 이동시키는 데 사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찾아낸 규칙은 일산동구 2022년 6월 1일 경기도지사선거에서는 김은혜 조작값 10% 황순식 조작값 5% 강용식 조작값에는 50%를 적용해서 득표수를 마이너 처리하고 플러 처리하는 방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경기도지사선거에서는 경기도교육감선거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경기도 조작을 보시게 되면 유릴 지방선거 투표용지의 교부수는 경기도지사선거입니다. 경기도지사선거에 3786표를 투표지를 교부를 했는데 투표용지입니다. 그런데 투표함 속에서 나온 투표지 개수는 3853개인 겁니다. 67표를 어디서 쑤셔 넣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발각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원래 이게 정상입니다. 선거인수가 여기도 참 선거인수가 3856표면 투표 교부가 된 게 3786표인데 투표 개수가 3853표입니다. 거의 100%가 여러분들 선거인수에 기록된 투표자들이 다 투표장에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일어날 수 없거든요. 67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모든 선거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고 동시에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투표함에 쑤셔 넣고 그런데 전산 조작을 한 이름도 득표수에 맞춰서 착하게 위조 투표지를 투입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이 되게 되면 전체 투표함을 다 버리고 새 투표지를 만들어서 선관위가 발표한 그대로 맞춰서 이렇게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방법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꾀를 내 가지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아예 실제 사전투표를 보다 사전투표를 뻥튀기한 다음에 만들어진 위조 투표지를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그런 신종 사전투표 조작 수법을 찾아낸 겁니다. 완전히 사기꾼들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냥 범죄 집단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 그냥 이게 완전히 내란범들인 겁니다. 내란을 저지른 인간들인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번에 해결을 못하면 정말 이 선거를 이렇게 이름들 야멸차게 도덕질한 인간들이 보통 시민들의 재산을 얼마만큼 탈취를 하겠습니까 이거를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경기도지사선거하고 경기도교육감선거에서 지금 드러난 이 식사동 사례거든요. 그럼 전국에서 얼마나 도덕질 했겠냐요. 이게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첫 번째 공직선거가 이 꼴인 겁니다. 윤 대통령 진짜 반성해야 되죠. 내 입에서 허우되 멀쩡한 정치검사치고 여러분들 운 좋은 사내다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것이 이렇게 이러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무슨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대통령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약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라가 이러면 넘어져가 국민들이 죽게 생겼는데 이걸 다 여러분들 이렇게 깔아뭉개고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선거관리 도장의 문제의 핵심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투표관리관 도장을 위조하는 것입니다. 사전투표든 당일투표든 선관위는 투표관리관들의 개인 도장을 위조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는 물론이고 당일투표도 당연히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찍어서 그 투표용지를 투표자들에 교부해야 되는 거죠. 선관위는 4인 위조죄를 범하지 말라. 이 보시기 바랍니다. 개표장이 위조된 신권다발 투표지를 집어넣으면 선거관리위원들을 앉아 있으나 마나 선거결과는 조작이 됩니다. 이 장면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보궐선거의 개표장 선거관리위원 두 명이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지를 유심히 쳐다보는 장면이 매우 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경기도의회 의원선거입니다. 이런 경기도의회 의원선거도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광역의회 의원선거 기초의회 의원선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투표지입니까 이런 투표지들을 그냥 개표장에서 막 숙여 넣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유심히 보니까 경기도의회 투표지인 겁니다. 경기도의회 투표지입니다. 경기도의회 투표지를 여기 보시게 되면 경기도의회 의회 투표입니다. 참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이 대통령이 조금만 지금 힘을 실어 주시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를 이번에 관철시킬 수가 있는데 참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뭐죠 국민의 힘하고 승관위가 이렇게 갑론을박을 벌릴 때 대통령이 조금만 힘을 실어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정말 참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참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이 참 대책이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더블당 표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